네, 다음 종목은 내일은 태양님, HL만도 부탁드립니다. 라면서 신청해 주셨고요. 33,100원의 10% 가지고 계시네요. 어느 정도 좀 수익을 보고 계시기는 한데 이 종목이 좀 많이 내려오기도 했고 그래도 32,000원 저점은 어느 정도 지켜주면서 반등이 나오는데 위쪽으로 좀 막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. 시원하게 뚫지는 못하고 있거든요. 시청자님께서도 이 종목이 조금 더 계속해서 그래도 자동차에 대한 기대감이라든지 이런 좀 업황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시원하게 올라가주면 좋을 것 같은데 자동차주를 사면 지금 현대기아차 올라갔으니까 그거 안 사고 안 올라갔던 만도와 현대위아 사면 돈은 못 벌어요. 못 벌어요? 그러면 이제 평가를 같이 평가를 해보면 만도와 현대위아보다는 기아, 현대차 훨씬 더 저평가되어 있고요. 수급도 외국인들 수급이 훨씬 더 좋고요. 그다음에 모멘텀도 만도하고 현대위아가 현대위아, 현대위아, 엔진, 만도도 조향자, 현가자, 뭐 이렇게 있는데 이번 실적이 안 좋게 나왔습니다. 만도는. 그래서 다양한 다른 데 좀 가야 되는데 그러면 실적도 예상보다 안 나오고 컨센서보다 뭐 컨센서보다 한 44% 줄었습니다. 현대기아차는 오히려 잘 나오거든요. 그런데 그러니까 주식이 못 가는 이유가 있는 거죠. 그래서 자동차주를 사고 싶으면 지금은 수급이 외국인들밖에 지금 코스피 대형주는 사야 될 수급 주체는 외국인밖에 없습니다. 그럼 외국인들이 사는 주식으로 가야 되고 그다음에 기업 밸류업으로 이런 기대하더라도 외국인이 기존에 많이 사놨던 주식이 현대기아 이런 쪽이 더 가는 거죠. 부품사보다. 그러면 절대로 만약에 부품사를 간다면 만도라든지 중형은 1조 6천 중형주예요. 그러면 이걸 사지 말고 중형주라나 소형주 사겠다면 그냥 지난주 우리가 이 시간에 자동차 이야기하면서 그냥 서연, 서연 이하. 그다음에 제가 코리아에프티 말씀드렸거든요. 하이브리드 일등수의 중소형주, 코리아에프티. 지금 그때보다 이렇게 잘 가고 있거든요. 지난주 수요일부터 시작하면 그때 4,200원, 지금 6,000원에 왔습니다. 그러네요. 서연도 그냥 서연이나 그냥 꼭 가고 있잖아요. 그 학원 주식을 사야 되는 거 이렇게 만약 부품주 사고 싶으면 그것 중에 핵심, 전기차뿐만 여러 가지 수혜받는 서연 그룹, 서연 이하는 좋고 나면 하이브리드가 됐으니까 올해는 그럼 하이브리드, 코리아에프티로 차고 두 개만 딱 하면 되죠. 나머지는 하고 싶으면 대형주로는 부품주 하고 싶으면 현대모비스, 자율주행 이런 거 하면 되고요. 그다음에 완성차 하고 싶으면 기아나 현대 하시면 됩니다. 고민할 필요 없어요. 나만 안 간 주식은 다 이유가 있는 거죠. 실적이 안 나오든지. 그래서 저는 만도는 내일 팔고 종목 교차라 이렇게 말씀드리고요. 반등시 지금 보시면 얼마 전에 실적이 안 나와서 급락했거든요. 급락하고 나서 지금 거래가 준 상태에서 올로 관련 메모리를 뚫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거 급락한 상태에 뚫지 못하면 다 추가 하락하게 되는 거죠.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도 지난 수요일도 만도, 현대위 이런 거 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렸던 게 그런 겁니다. 그래서 22평선이 지금 3만 4,900원인 거예요. 그럼 내일 전략 매도하고 나오시기 바라겠습니다. 앞으로도 마찬가지지만 이쪽은 관심을 제외시킨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. 네, HL만도 매도 의견드렸고요. 가는 종목에 집중하시면 좋겠습니다. 네, 하나만 빠르게 더 볼게요. 네, 알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